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원팩 2022에서 발표된 제품들 중에 3개를 가져왔습니다 뭔지 몰라요 자 일단 제일 큰 거 여기 투고 해가지고 뭔가 설명했어 투고 얼리버드군요 파손과 분실에 유의해 주세요 오케이 유의해야 됩니다 빌린 거니까 자 꺼내보면은 일단 여기에는 오! 갤럭시 Z 플립 4가 있고요 이거 잠깐 놓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정황상 버즈군요 오 SF 코팅 돼 있네 왼 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정황상 발표한 게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갤럭시 워치겠죠 워치와 충전기가 들어가 있군요 이게 작은 걸 보니까 워치5 40mm짜리겠군요 오케이 오 뭐야 왜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쁘지?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이거 뭐 약간 다듬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해 살짝살짝 완성된 거여서 다듬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번 거는 좀 차이는 없고 가격은 오르고 이랬는데 야 이쁘다 일단 플립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갤럭시 Z Flip 4고요 지금 보면 제일 크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외관이 대부분 이 무광 처리가 됐다는 거겠죠 이 무광 처리가 되면서 프레임은 또 유광이고 약간 더 평평해졌네요 오 Z Flip 3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컴팩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졌네요 물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비스포크 통해서 75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홍대 본점 갔더니 이 막 기계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어로 좀 끌리더라 어쨌든 다른 색으로 만들면 확 다른 느낌이 들겠지만 일단 이번 것은 굉장히... 오 더 이뻐졌네? 응 그러면서 제일 큰 차이점은 이 경첩 구조를 갖다 개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덜 뜨나?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네 좀 덜 뜨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뜨는 거는 대충 비슷해 보이는데 그 주름이 좀 덜해졌다고 하죠 일단 열어봐 이 옆에서 보면 차이가 좀 더 납니다 Flip 3의 테두리보다 좀 더 평평하게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패널들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였는데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이름 너무 길어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로 개선이 다 됐죠 더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이드 프레임 같은 거는 여전히 암어... 암어 뭐? 암어 프레임? 암어... 암어드 메탈? 메탈 암어? 그... 암어드 세종? 뭐였지? 까먹었다 여하튼 그 튼튼한 아...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위를 보면 Flip 3는 카메라가 거의 평평했는데 이 친구는 튀어나와 있네요 마이크로 C 카드로 확장은 여전히 안 되고요 대신에 이번에 Z Flip 4나 Fold 4나 마찬가지로 E-SIM 지원이 드디어 됩니다 9월부터 어... E-SIM을 갖다가 푸쉬를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정부... 행정부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번 출시되는 제품들은 드디어 국내판에도 E-SIM이 들어가서 듀얼 심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석이 있으니까 서로 붙네 그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랑 지문 인식 센서 그리고 볼륨 키도 똑같고 아래쪽에 USB-C 포트 스피커 마이크도 똑같고 대신에 충전이 15W에서 25W로 올라갔죠 고성 무선 충전도 이제 15W까지 되죠 그 정도가 차이점이겠습니다 내부를 잠깐 보면 6.7인치 FHD 플러스 올레드 똑같고요 최고 1200니트까지 올라가고 HDR10 플러스 되고 120Hz 주사율 여기 보면 최적화되는 것도 같고요 이 UTG가 개선이 좀 더 됐다고 그러는데 주름이 줄었나? 여전히 보이기는 하고 이게 전작에 비하면 주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오래 펼쳐놓으면 좀 빤빤해지고 접어놓으면 주름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좀 덜하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유아의 5 메타를 보여드렸었는데 전 이번 기기에 탑재가 되고 출시할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 12에 원유아의 4.1.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로 제공을 해 주겠죠 그리고 요즘은 스냅저공 888이었는데 스냅저공 8 플러스 1세대가 들어갔어요 스냅저공 8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 삼성... 삼... 이게 몇 나나인지 삼성 4nm였지 삼성 4nm가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냅저공 8 1세대는 TSMC로 갔죠 그래서 TSMC 4nm가 좀 더... 효율이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에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8GB RAM인 건 똑같은데 원래 한국에 256으로만 출시됐던 게 이제 256이나 512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올랐어요 원래 256GB가 1254,000원이었는데 이제 256GB가 135만 3,000원에 512 새로 나온 거는 1474,000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기능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 그럴 거였으면 플립3도 플립이나 플립5s보다 기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가격이 확 올라야 되겠지만 오히려 떨어졌죠 100%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폴더블 특히나 플립처럼 특화 기능이 확실하게 있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대중화를 위해서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내려간다는 소문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점이죠 자 그 외에 기능상으로 차이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틱톡이 원래 손탑재가 돼 있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 반 접어가지고 쓰는 플렉스 모드에서 지원되는 앱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에잉?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넣어놨네 전 이게 One UI5 기능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안정이드 13으로 아예 올리기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것들 먼저 넣었나 보다 근데 잠깐만 진짜 이 심이 들어갔나? 이 심이 들어갔나? 가가지고 연결 가서 오! 심카드 관리자 생겼네 국내판에서 심카드 관리자를 보는 것은 처음이죠 그러네 이 심에 가지고 모바일 요금제 추가가 있네요 지금은 이게 T플러스만 되는데 9월부터는 아마 더 많은 통신사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적으로 미는 거니까 오 심카드 설정 더보기 모바일 요금제 잠금 설정 오 재밌다 통화나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를 갖다가 둘 중에 어떤 심카드로 쓸지 캬... 드디어 국내판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군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자 근데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칩셋 플러스 카메라의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보면은 아 맞다 카메라 키니까 그것도 자랑했는데 지금 이 외부 화면 활용도 같은 경우에도 오 그러네 칸이 늘어났네 보세요 지금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소리 프로파일 바꾸는 거랑 화면 밝기 조절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쇼츠 올려놓은 것처럼 이상한 트윅을 써가지고 모든 앱들을 실행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내리면 와이파이 소리 프로필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플래시 키는 거 드디어 들어갔다 야이씨 오케이 이거 말고도 활용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넘겼을 때 위젯 패널도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오 추가할 수 있는 위젯도 엄청 늘어났네 아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화면이 커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똑같아가지고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개선 해준 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시계 스타일도 뭐 이것저것 추가가 됐다고 하던데 오 엄청 늘었어 그래픽이 아 늘었고 이 베이직이랑 그래픽을 나눠 놨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이 자랑했던 게 외부 화면으로 사진 찍는 거를 갖다가 인물 사진이 밖으로 돼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찍다가 열면은 이게 그냥 꺼져 버렸는데 지금 메인 화면은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찍다가 열어도 이즈가 된대요 오케이 이거 그냥 소프트웨어잖아 이게 변경 특정점에 들어갈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 3300mAh에서 3700mAh로 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무게가 4g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이즈는 좀 작아져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사이즈가 작고 이 프레임 바뀌었으면은 기존 케이스가 사용이 안 되나? 잘 들어가는데? 뺏겨지는 것도 아니고 아 살짝 헐렁한가? 이 정도는 원래 그랬던 거 같은데 큰 문제 없는데? 이 LED 플래시 부분이 조금 뜨기는 하는데 큰 문제 없는데? 근데 이건 실리콘 케이스라 그럴 수도 있고 딱 맞는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는 조금 저기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아 이 위에 2차 마이크 같은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다 아 조금... 조금 안 맞네 조금 차이 난다 자 근데 카메라에 의견이 나온 게 잠깐 보면은 Z Flip 3는 광각이 이 정도 초광각이 이 정도였죠 Z Flip 4의 경우에는 광각이 이 정도 초광각이 이 정도예요 모드에 별 건 없죠 인물 사진 있고 사진 있고 동영상 있고 더보기 있고 동영상은 여전히 4K 60fps까지 되고요 더보기의 프로 프로 동영상 찍을 태라라라라라라 옵션에서 별로 신기한 것은 없어요 이거 누르면은 커버 화면 미리 보기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내가 사진 찍으면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는 이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화질 차이가 크게 안 나 보인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픽셀 크기 커지고 그러는 거는 주간보다는 야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Flip 3 같은 경우에도 워낙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구형 플래그십에 들어가던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사진 잘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래도 야간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는 처음이니까 벤치마크를 돌려보지 않았겠어요 일단 깃펜치 기준으로 싱글 코어, 멀티 코어 다 올라갔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GPU가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오픈 CL 이 정도 벌컨도 이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리 원래 플립 시리즈는 잘 안 되긴 하지만 일단 돌려봐야 되니까 3DMark Wild Life Extreme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사실 유지는 오히려 덜 되거든요 원래 63.4% 됐던 게 이제 53%예요 대신에 성능 자체가 워낙 개선되다 보니까 최저까지 내려가도 예전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최고로 나와도 11프레임에 최저로 4프레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최고 21프레임에 최저 7프레임까지 밖에 안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걸 위해서 이제 발열은 확 늘었어요 27도에서 30도 사이던 게 이제 2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 해봤을 때도 결과는 크게 차이 없었고요 이제 다들 GOS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게임 이름으로 바꾼 벤치마크를 잽싸이 깔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투고로 빌린 거여 가지고 MDM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식 출시된 이후에 그 기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갤럭시 Z Flip 3에서 Flip 4로 은근히 소소하게 바뀌었네요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갈 거기는 한데 조금 더 예뻐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회에서 보고서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힌지가 쫄쫄한 것 같지? 오 이제 열리는 건 부드럽고 닫을 때는 텐션이 좀 있네 새 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근데... 아 근데 Flip 3는 확실히 좀 오래 써가지고 이거 좀 너덜너덜해지기는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새로운 경첩이라는 게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였네요 오! 되게 쫀쫀하게 만들었네 구조상으로 여기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였는데 개선된 경첩 플러스 안에 UTG도 뭐 더 두꺼워졌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거랑 합쳐져 가지고 감성적으로 개선이 있네요 어쨌든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Flip 4는 여기까지 보고요 사실 제일 기대를 안 한 거는 갤럭시 워치5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칩셋도 똑같아 램이랑 스토리도 똑같아 심지어 40mm는 배터리 용량도 똑같아 gpx 파일 넣어가지고 그 운동한 기록을 갖다가 보는 기능은 워치5 프로에서만 돼 솔직히 얘네한테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괘씸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왜 스트랩이 약간 나아진 것 같지? 갤럭시 워치들은 전통적으로 스트랩이 좀... 촉감도 그렇고 착용감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괜찮아 보이네? 기분 탓인가? 오 새 기기를 감지하셨어 연결 또 뭐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겠지?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갤럭시 잘못은 아니고 안드로이드들은 기본 앱에서 물어보고 따지고 업데이트하고 시킨 게 너무 많아 딱 샀어요 또 소프트웨어 관리... 좀 바로 쓸 수 있게 좀 해줬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게 삼성에서 구글 웨어에어에스로 바꾸어 보이면서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더 정신이 없어졌어 삼성 거 떴다 구글 거 떴다 삼성 거 떴다 구글 거 떴다 이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 워치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하니까 봅시다 팁과 사용설명서 새로운 기능 뭐가 새로워졌어? 그냥 기능도 아니야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뭐 깜짝 놀랄는지 한번 보자 나만의 시계 화면을 즐겨찾기에 저장 오케이 다양한 입력 옵션 지원 오케이 운동 경로 설정 GPS 파일을 열면 워치에 삼성 헬스에 이거 프로만 되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시작 지점으로 경로 안내받기 오케이 단축 명령으로 더욱 빠르게 워치로 폰에서 명령 실행하기 아 오케이 스마트 스위치로 워치 데이터 가져오기 오케이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건강 파트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성분되고 수면 측정되는 것까지는 원래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운동하고 나가지고 뭐 물을 얼마나 섭취해야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든지 수면 측정도 이제 월간 단위로 갖다가 스케줄을 짜준다 그러고 스마트 띵즈랑 연결해가지고 자기 전에 불 끄고 뭐 공기청정기 조용히 시킨다든지 에어컨을 뭐 취침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양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칩셋 용량 심지어 40mm 배터리 용량까지 동일한데 이제 이 친구 제일 중요한 거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와 가지고 흠집의 60% 더 강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프로는 더 개선된 사파이어 글라스에 프레임까지 티타늄이에요 그 전장이랑 똑같이 밀스펙 인증 받았고 OATM 방수되고요 GPU에서 내장돼 있고 이번에는 체온 센서까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뭐가 되진 않았나 봐 그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보도자료에 뿌린 걸로 봐서는 나중에 업데이트로 운이 좋으면 쓸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완료 중이야 내가 깜짝 놀라... 뭐야 됐어 설마 내가 그거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세팅을 안 하고 있었나?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이제 구글 웨어 OS이기 때문에 스토어 가면은 구글 플레이랑 연동이 돼 가지고 폰에 깔리는 앱 중에 워치랑 호환이 되는 게 있으면 자동으로 깔립니다 당연히 됐어야 됐을 것 같지만 그 전에 티젠 들어가 있는 워치는 그게 안 됐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프로가 그 워치 클래식을 대체하는 모델인데 베젤 링이 없어졌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가상으로 인식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베젤링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워치5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잠깐 봅시다 왼쪽으로 넘기면 알림이 있고 이 가운데 워치페이스가 있고 이쪽으로 넘기면 위젯이 있어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오케이 칩셋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 친구 애니메이션 끊기는 건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지 여기다가 다른 워치페이스를 넣으면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시계 화면 추가 눌러 가지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귀여워가지고 좋아 멸종위기인 것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하지만 귀여운걸? 꾸미기 설정이 됐고 약간 프레임이 좋지는 않은데 흐흐흐 약간 느린데? 쇽 쇽 아 기분 탓인가? 아니야 기분 탓이 아니야 터치 된 거구나 아직도 살짝 느린 것 같은데 뭐 세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음... 초반에 이 정도면 왠지 조금 쓰다 보면 느려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한 느낌을 보려고 한 거니까 지나갈게요 체성분 측정 이게 사실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잠깐 착용을 해 보면은 왜 이렇게 진짜 밴드가 좀 나아진 것 같지? 흠... 예전에 그 좀 뻑뻑하고 했던 밴드의 느낌이 아니네요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한 거는 직접 쳐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체성분 측정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지방량, 체지방률 나 아직도 체지방률이 그 보통 위야? 이 망했네 이런 체수분, 기초 대상 양까지 자신의 건강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거는 제가 그 큰 장비 그 흔히들 인바디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랑 비교해 봤는데 꽤나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저는 워치의 킬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나 살 그렇게 뺐는데 아직도 체지방률이... 하... 의미 없다 그래서 다시 앱으로 돌아가면은 시계 화면이 다양하게 있고 워치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 푸시를 세게 하는 그러니까 험하게 다루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은 가격이 오르고 이제 프로에서 클래식이 없어지면서 베젤링이 없어져서 조금 열받아서 그러는 건데 가격이 원래 269,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299,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야말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가고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체온 센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오른 만큼의 가치를 하는지는 써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으로는 의외로 워치5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아 맞다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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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친구 충전도 빨라졌어 이제는 8분 충전해 가지고 8시간 쓸 수 있고 30분이면 45% 충전이 된다 그래요 어디 자료에선 80이라 그러는데 삼성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45%라 그러니까 그쪽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좀 더 생겼나? 무게감이 좀 더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충전기 품질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꼬다린 USB-C고요 이 친구가 10W 충전을 하기 때문에 입력에 필요한 것은 어디 적어놓은 거야 인증 정보를? 그냥 5V에 2A라고밖에 안 써 있어요 10W인데 이 친구에 넣을 때는 몇 와트를 넣어줘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의외로 워치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놀란 버즈2 프로예요 이게 SF 코팅이 돼 있어요 부들부들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류를 저는 좋아하는데 사실 오래 쓰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기는 해 특히나 이번처럼 더운 여름이 계속되면 이 친구가 이제 끈적거리게 될 거나 그런 게 없지 않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냥 미리 경고만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버즈2 프로죠 버즈 프로2 아니고요 버즈2 프로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버즈의 세대인데 프로다 프로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버즈2 프로 특히 이 마감이 고급스럽게 잘 뽑혔네요 오! 이 유닛도 약간 SF 코팅이 돼 있네 부들부들하네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쏙 들어가게 만들기가 어렵나 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대롱이 달리거나 그러면 에어팟처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착착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좌우 상하의 균형이 애매한 친구들은 이걸 한 번에 착 들어가게 만든 제품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껍데기는 똑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유닛 모양은 다르니까 얘네를 갖다가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의 껍데기들 이거 요즘 이제 콜라가 미쳤던데 이번에 3단수도 나오더라 여하튼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선 충전 지원되는 거 똑같고요 유닛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오! 15% 작아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15% 작으면서 IPX7 방수는 여전히 지원되고요 마이크가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3개 들어가 있고 VPU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통화 품질은 사실 예전 것도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3개 마이크들이 고 SNR 마이크를 썼대요 최대 3dB 넘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억제력이 좋아졌다고 하고 AI 노이즈 리덕션 솔루션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자 아 맞다 일단 페어링 해야 돼 나는 이거 한 바퀴 도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이거 봐 열면은... 음... 지나치게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애플도 삼성 많이 참고해요 그... 서로 수렴 진화한다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시더군요 근데 농담이 아닌 것 같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중 이것도 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야 된다 버즈2 프로 매니저 설정 완료 그나마 버즈는 좀 빨리 되는 편이에요 왼쪽 오른쪽 배터리 케이스까지 할 수 있고 팁을 통해 이어 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세요 다양한 기능 일단 착용을 하실 수 있고요 농담이에요 터치 컨트롤 잊고 위자 정원에 추가하실 수 있으며 이어 보드 건강... 야 이게 너무 당했나 봐 이어 보드 건강하게 사용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닦으래 웨이도형으로 환불받기 싫으면 소음 제어 있고요 대화 감지 말하면 노이즈 캔슬링 꺼지고 대화 모드로 바뀌는 거 이게 좀 나아졌나? 이거 예전에 한 박자가 드렸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감지를 한다는 건데 야... 하다가 10초 10초 너무 길고 5초로 줄어들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 오! 발음 속도 조금 빨라졌어 거기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페이드 한다고 그렇게 바뀌어서 괜찮네요 아아아 들어오는 거는 또 갑자기 들어오네 확 들어오네 쓰읍... 왜 둘 다... 저기를 안 했지?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360도 오디오 있죠 이 소리를 공간감을 주는 거 하면서 이번에 헤드 트래킹도 됩니다 헤드 트래킹 돼가지고 왼쪽 오른쪽 돌면은 이 소리를 갖다가 그 방향성을 주는 거 까지 들어가 있고요 최상의 음질을 줄기 위해 이어버릴 휴대전화 가까이 해서 사용하세요 이 최상의 음질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이번 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16비트에서 24비트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SSE 자체가 원래 24비트가 됐던가? 그... 삼성 코덱이? 여하튼 그거에다가 SSE 하이파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최대 24비트까지 올라갑니다 이어보다 착용 테스트가 원래 있던가? 이거 제대로 끼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 통화 중 착용 감지 통화 중 착용 감지? 아... 그 이어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은 돼 있는데 빼가지고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때 거기로 소리가 나는 거를 방지하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목 스트레칭 알림? 아... 이 가속도계 센서를 갖다가 이거에다 쓰나 보다 이 이어폰 끼고서는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에 앉거나 휴대폰을 보면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 이자서를 장시간 유지할 경우 목이나 허리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목 스트레칭 알림은 고개를 10분 동안 숙이고 있으면 알림을 보내고 경직된 근육을 틈틈이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짱인데? 진짜 이 가속도계 센서를 어떻게 쓸지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어보드 보정 시작 앞으로 숙이래 오케이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잘했대요 자 이렇게 하면 10분 동안 숙이고 있으면 알림을 보내겠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방금도 띠리 띵 하더라고 근데 스트레칭 방법 알아보기 허리를 꼿꼿하게 펴세요 얘 워치도 차고 있다 야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의 앞을 보도록 양손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앞... 손바닥의 앞을 보도록 양손을 어깨 너비로 손은 어깨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어깨를 뒤로 열어져 치고 날개뼈를 등근 천천히 뒤로 던치고 싶죠 어우 시원해 보고 계신 분들도 스트레칭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알림을 썼다 가속도계를 쓰는 뭐 재밌는 아이디어 중이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싫으면 끄면 되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얘가 울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리겠죠 자 지금 간단히 들어보면은 근데 들어보기 전에 이 친구 착용했을 때 비주얼이 이렇잖아요 작고 좋은데 15% 작아졌다고 그랬는데 착용감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그 특히나 커널형 이어폰들은 커널형 이어폰들은 개인 취향차가 워낙 심한 거여가지고 제가 착용감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라고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버즈 프로에 비해서는 아 확실히 더 밀착이 되네 이게 작으니까 안쪽에 꼈을 때 아 오케이 큰 거... 큰 거보단 작은 게 좀 더 낫구나 그냥 버즈2랑 큰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유닛이... 아 큰 차이인지 모르겠는 이유는 실제로 유닛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군요 하지만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버즈 프로랑 비교했을 때는 유닛이 작아졌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소리를 들어봅시다 뭐지? 왜 소리가 괜찮지? 아 그니까 소리가 괜찮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라고? 이게 가격이 또 올랐어 제일 가깝게 나온 버즈2가 149,000원이고 같은 프로 시리즈였던 버즈 프로가 239,8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79,000원이 됐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소소한 기대는 되는 거죠 이제 워치도 그렇고 버즈도 그렇고 이 신형 갤럭시 출시하면은 굉장히 저렴해져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위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제가 약간 애매하게 보고 있었는데 소리 괜찮은데? 고음 쪽에서 조금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베이스도 그렇고 미드 톤도 그렇고 소리 깔끔한데요? 이 이퀄라이저도 다들 괜찮고요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360 오디오를 키는 순간 소리 품질이 너무 나빠지는데? 삼성이 전작에도 넣었던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노이즈 캔슬링을 다시 들어보면 여기 잘한다 많이 나와줬는데? 하이 SNR 마이크가 세 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윈드쉴드 사이즈 더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네 지금 보면은 윈드쉴드 면적이 두 배가 된 거죠 의미가 있는데? 이... 저음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 중... 고음까지 가입해서 이와튼 중음 대역이 많이 나와줬어요 아... 이쯤 되면은... 통화 품질 테스트를 안 해볼 수 없겠죠? 통화 품질 테스트 이게 버즈2 프로고요 소음이 없을 때는 이 정도 통화 품질인데 소음이 들어오면은 이 정도 소음 기준에서 제가 말을 하면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역시 갤럭시 버즈를 생각하시면 전작의 가격이 맞는 거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즈 프로 전작으로 가면 소음이 없을 때는 이 정도 통화 품질입니다 그러다가 버즈 프로 버즈2 프로 말고 소음이 들어가면 이 정도 소음에서 이 정도 통화 품질을 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애플 프로 중에 최신인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면은 소리가... 아니 소리란다 소음이 없을 때는 이 정도 통화 품질이다가 소음이 들어오면은 이 정도 소음에서 이 정도 통화 품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통화 품질 테스트 종료 그렇습니다 통화 품질은 그 정도예요 이제 뭐 삼성 TV랑 자동 스위칭 되고 이지 페어링 되고 뭐 그런 부화 기능들도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근데 이미 간단한 수준을 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갤럭시 버전 2 프로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 이게 사진 발언을 잘 안 받아 시험을 보니까 제법 마감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케이스 경첩이 제가 언제나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도 스프링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괜찮아 텐션이 나쁘지 않아 뭐지? 버전 2 프로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어! 뭐지? 처음에 열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언팩도 그렇고 빌려오고 처음에 딱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변한 게 야 이거 진짜 조조하다 그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여 가지고 이 친구는 뭐 칩셋도 똑같아 근데 얘는 칩셋만 세거지 나머지 별로 변한 것도 없어 보여 싶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설득되고 있어 이 기분 나쁘다 간보는 거 같은 제품 출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바꿀 거면 가격을 내리든가 이렇게 깨작깨작 아직 우리가 리딩하고 있... 폴더블 같은 거 아직 우리가 리딩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잠깐 쉬어도 되겠지? 그냥 다듬는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아 자세한 거는 제가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이상은 왠지 모르게 나쁘지 않고요 가격 올린 건 여전히 괘씸하기는 한데 자세한 건 출시되고 나가지고 써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세 개 모두 나쁘지 않네요 아 진 거 같은데? 아... 게으른 제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소하게 꽤 나와졌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 패배인 것 같고요 농담이에요 막 욕하고 싶었는데 욕을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해요 농담이에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야 이거 무광 잘 걸렀다 옆에 반짝거리는 것도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옆에 반짝거리는 게 예뻐 보이다가 또 무광이 나오면 어머 촌스러운... 하다가 항상 바뀝니다 또 내년에 보면 이게 또 무광이 되고 이게 유광이 되니까 와 화려한 게 예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도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했어 이 외부는 무광이니까 예뻐 이 사이드는 유광이라 예뻐 버즈는 무광이 돼서 고급스러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채널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진짜 쫌조라하네 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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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